채권 회전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채권 거래량은 257조 1185억 원, 발행 잔액은 2605조 8,2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에 따른 이달 전체 채권 회전률은 9.87%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회전률이 10%를 밑돈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큰 폭으로 널뛰자 투자자들이 거래를 망설여 회전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.